계란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로 구하기도 쉽고 많은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 식품입니다. 계란은 다양하고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단백질, 마그네슘, 철, 칼슘 등 영양분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주는 고마운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도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는데 이런 음식을 같이 드셔야 그 효과가 배가 되어 더 많은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서 건강에 더 유익하답니다.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득이 되는 게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계란에 놀랄만한 영양소와 효능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 궁합 음식과 세 번째로 계란과 같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드리는 건강정보통입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달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데요. 맛과 영양을 보충해주는 많은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맛의 궁합은 좋은데 영양의 궁합까지 다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각각의 음식의 성분을 잘 알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계란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는 식품인데요. 계란은 어떤 식품과 비교해도 얼뜩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칼로리당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그리고 단백질을 비롯해서 셀레늄, 비타민 B12 등 세포를 건강하고 재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계란은 무엇보다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우리 신체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하루 계란 2개만 먹어도 단백질 권장 섭취량의 20%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인 줄만 알았던 계란도 나쁜 궁합의 음식과 같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의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계란과 시금치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라고 알고 계신 분 많을 텐데 놀라셨지요? 특히나 비빔밥에도 계란과 시금치가 들어가고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금치와 계란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의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과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는 덩어리가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게 돼서 계란과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같이 드시면 신장의 결석까지 생긴다고 하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 성분과 만나면 수산화 칼슘이 되어 몸속에서 결석이 만들어진다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계란과 시금치를 같이 섭취한 경우 결석이 생길 위험이 15% 정도나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수술을 앞둔 중증 신장병 환자에게 금지하는 음식으로 시금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찰떡궁합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브로콜리와 부추입니다. 부추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된 건강 음식으로 인기가 높은 거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추는 계란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계란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로 몸의 기여를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여기에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추의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영양이 배가 드는 찰떡궁합이라는 거죠. 브로콜리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부족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란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장운동이 활발해져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이뿐 아니라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는 고마운 건강식입니다. 두 번째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의 음식은 바로 두유와 콩국물입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계란과 두유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 콩국수와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두유나 콩국 또는 콩반찬류는 계란과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의 음식으로 서로의 영양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 속의 란성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 성분을 파괴한다는 거지요. 계란에는 아주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데 노년기의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드시면 서로의 좋은 영양소를 파괴해 같이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계란을 드시고 나서 목이 메이면 두유보다는 물이나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게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해주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하며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실제로 70에서 74세에 29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콜린 수치가 높은 노인 참가자들이 콜린 수치가 낮은 노인 참가자들보다 기억력이 훨씬 월등했고 건망증은 낮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내의 콜린이 부족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다음 두 번째,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찰떡궁합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 루테인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각종 암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지요. 그리고 체내의 독소 배출에 도움 주고 살균 작용이 뛰어나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 미용은 물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토마토는 계란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영양분을 채워주고 계란 역시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어 우리 체내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토마토에는 항암 효과가 탁월한 라이코펜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달걀과 기름을 넣고 함께 조리하면 체내의 흡수율을 5배나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암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10회 이상 토마토와 달걀을 같이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5% 정도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를 같이 섭취하면 특히 눈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계란 속에 풍부한 루테인과 지하잔틴 그리고 토마토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만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막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농내장과 같은 안구 질환의 발병률을 크게 감소시켜준다고 해요. 두 번째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의 음식은 바로 감입니다.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일은 드물기는 하지만 같이 드시면 정말 위험하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위급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계란 후라이를 반찬으로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감이나 곶감 등을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란을 먹고 나서 감을 드시면 가볍게는 두통이 생기고 설사가 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심할 경우 급성 위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급성 염증 반응이 생기고 결석이나 중풍 등의 발생 위험률도 높일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인은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감에 떫은 맛과 쓴맛을 내는 페노라한 물은 위장에서 만나면 단백질과 엉겨붙어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찰떡궁합의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계란의 단백질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피로해소에 두음 주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호박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 위장을 편하게 하면서 인효 작용에 도움을 주어 부종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좋답니다. 그리고 호박이 계란과 만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건데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감과 긴장감을 풀어준다고 해요. 이렇게 계란과 호박은 서로에게 궁합이 좋아 우리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고마운 음식으로 잘 활용하셔서 편안한 일상 되시길 빌겠습니다. 계란과 호박의 좋은 레시피로 보면 호박전을 들 수 있는데요.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음식이지요. 여기까지 계란의 영양소와 같이 섭취하면 좋은 환상적인 궁합 음식과 같이 섭취하면 독이 되는 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 잘 챙겨 드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